오토 인크리먼트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토 인크리먼트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인테저로 정의되어 있는 그러한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값을 입력하지 않으면 순차적으로 일시 증가하도록 자동으로 증가한 값이 입력되는 그런 제약 조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어떤 거를 쓰냐면 우리가 일련번호를 먹이잖아요. 사람들이 손님들이면 일련번호를 쭉 먹이듯이 자료가 생길 때 일련번호를 먹이는데 물론 이 일련번호를 응용 프로그램에서 만들어서 자료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응용 프로그램보다는 데이터를 만드는 서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서 만드는 게 가장 정확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동시에 두 군데서 두 개의 응용 프로그램에서 번호를 요청을 하면 똑같은 번호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서버에서 이렇게 하나씩 증가해서 만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안전한 방법이라 이런 서버에서 이런 오토인크리먼트라는 제약 조건을 제공합니다. 그래서 오토인크리먼트를 정의를 하면 그 속성은 값이 생길 때마다 하나씩 서버에서 알아서 하나씩 구별해서 값들을 증가시켜서 값을 거기다 입력을 하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시스템에서 만들어준 키, 시스템에서 만드는 값을 이용한 키를 생성할 때 유용하게 쓰이는 제약 조건입니다. 그래서 오토인크리먼트를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설계한 수업 데이터베이스 중에서 클래스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테이블을 만드는데 클래스 테이블에 C넘버라는 클래스 넘버라는 인테이저 타입이 있는데 이게 오토인크리먼트를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C넘버는 학생이 수업을 하나 들을 때마다 신청을 하나 할 때마다 아마 일식 증가해서 고유 넘버를 클래스라는 테이블의 행들에 하나 생길 때마다 고유 넘버를 줄 것 같고요. 이게 이제 곧 뒤에 더 정의를 하겠지만 프라이머리 키로 정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클래스 테이블에는 LID라고 해서 렉처 아이디, 과목 키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이제 N 대 N 릴레이션십에서 생긴 양쪽의 키값을 포링키로 가지고 있는 그런 새로 생긴 테이블입니다. 그래서 SID는 학생 쪽에서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메스터는 이제 그 학기를 뜻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레이드, 이 수업에서 받은 평점 정보를 거기다 이제 입력을 합니다. 입력을 할 수 있도록 속성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프라이머리 키, 아까 C넘버를 프라이머리 키로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클래스 테이블을 이제 해보면 그 엑스트라에 보면 오토인크리먼트라는 게 이제 정의가 돼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역시 프라이머리 키로 돼 있고요. 자 클래스에 이제 값들을 좀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C넘버는 입력하지 않고 LID하고 SID만 가장 중요한 속성인 포링키 속성인 두 개만 이제 입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딥이라는 수업에 일본 학생이 수업을 듣는다. 그래서 입력을 했고요.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보면 그 클래스의 내용을 확인해 보면 C넘버가 1이라는 것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한번 다음 거를 넣어보면 똑같이 이제 LID랑 SID만 값을 갖고 있는 그 행을, 한 행을 입력을 해보면 행을 여러 개를 입력을 하네요. 그래서 그 몇 개를 한꺼번에 입력을 해보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 자 입력을 하고 한번 확인을 해보면 클래스 테이블을 확인을 해보면 그렇게 C넘버가 일렬로 쭉 순서대로 쭉 들어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시스템에서 이렇게 일련번호를 주면 이것이 이제 우리가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키로써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토인크리먼트란 제약 조건을 사용하면 시스템 제공 키를 쉽게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